안녕하세요 패밀리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지금 주변으로 이렇게 식당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 모다아울렛 근처에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 현장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놀이터도 위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길로 걸어가시면 다평역까지 동 5분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역세권인 현장인데요 인근으로 이렇게 상업 인프라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테마의 거리 부평시장 걸어가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 오늘 현장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는 17년식 주 신축에 해당하는 현장인데요 바로 이 현장입니다 보시면 고층으로 되어 있고요 채광도 막힘없이 잘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차하실 공간 이렇게 자주식 주차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넓게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이렇게 기계식 주차도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오늘 현장 위치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채광 밝은 현장이고요 자세한 거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위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여기는 14층 중 9층에 위치한 현장이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1개 있는 17년식 주 신축에 해당하는 현장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밝은 거실 보실 수 있는데요 거실 기준으로 왼쪽으로 방 1개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방 2개가 위치가 되어 있고요 뒤로 돌아서 이쪽 보시면 이제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주거 분리된 주방 위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공용 욕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도어락도 17년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최신형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3단 키누프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망임유리로 된 주문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주거 분리된 주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주방 뒤쪽으로 위치한 공용 욕실 먼저 살펴볼게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코너선만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파일 조금 깨숙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어 있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있는 지그차형 주방인데요 주방 옆쪽으로 양문형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위로 식탁 등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산누 가스부탁, 싱크볼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상하부장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밑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딩 수납장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밥통 넣고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의자만 놓고 식탁처럼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방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으로 위치한 첫 번째 방인데요 베란다 있는 방이고요 바닥 보시면 전체적으로 강마루로 되어 있는데요 강마루는 수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도배는 조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보시면 7자 정도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6자 사이즈 나오는데요 베란다 사이즈가 넓게 빠져 있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5년 정도 균을 정리하고요 바닥 타일도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수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쪽 문 열어보면 이렇게 보일러실이 따로 위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굉장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두 대가 다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쪽 면으로 보시면 문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는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앞쪽으로 건물 위치에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는 뚫려 있기 때문에 이제 밝은 집이에요 이렇게 첫 번째 방 살펴봤고요 이렇게 첫 번째 방 살펴봤고요 거실 지나서 위치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방은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쪽 바닥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굉장히 넓게 이제 10자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 방향으로는 6자 사이즈 나오는데요 여기 앞쪽도 보시면 직사각형 형태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아까 보셨다시피 틀려 있는 모습이에요 이쪽 벽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도배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도 보시면 이제 17년형이다 보니까 문도 거의 새 제품이나 다른 업계에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안방 보여드릴 텐데요 안방 사이즈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 쪽도 이제 도배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11자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으로는 10자 사이즈 나옵니다 창문 열고 이쪽도 보여드리면 측단 사이즈는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이 바깥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면 틀려 있기 때문에 어둡거나 그러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쪽에서 멀리서 보여드리면 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방 쪽 부부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욕실 이랑 세런데 샤옹기까지 위치가 되어 있고요 타일도 깨진 곳 없이 반반 쪽으로 깔끔하게 유지 중인 상태예요 마지막으로 넓은 거실 모습이고요 거실 쪽 공간도 넓게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 폭만 하더라도 이제 여덟 자 정도 사이즈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형 티비 놓고도 충분히 공간 남고요 이제 벽면으로는 지금 파일로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매립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벽면으로 쇼파랑 놀으시기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왼쪽으로는 뚫려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나 이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천 부평동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9층에 위치한 방 3개, 화장실 2개, 베란다 1개 있는 17년식 현장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채광도 밝게 들어오고요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거 분리되어 있고요 여기는 부평역까지 더욱 5분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현장인데요 바로 앞쪽으로 모다아울렛이 위치되어 있고요 테마의 거리, 부평시장 등 쌍업 인프라 매우 좋은 현장입니다 학교는 부평 서초, 구원중, 구원여중이 있으니까 이 정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부평동에 있는 현장 한번 나와봤는데요 17년식인데도 불구하고 2억 미만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부평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밝게 되어 있는 곳 찾기 힘든데요 이제 부평역 주변 보시는 분들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왼쪽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만 안녕